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수강사 방동진 선생님입니다. 고1, 고3 학생 모두 다 해당되는 뜻이십니다. 약간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목 자체가 조금 자극적이면서도 우울한 느낌이 들어요. 쉽게 쓰여진 수시입니다. 이제 수시 처리됐습니다. 9월이면 수시를 많이 쓰게 될 건데요. N수생들이 저한테 이 얘기 꼭 해달라고 학생들은 해달라고 해서 하는 말인데요. 저도 이제 학생들 입시를 하는 걸 많이 보면서 느꼈던 점을 같이 얘기하면서 좀 재미난 시를 통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어떤 사이트에서 본 시인데요. 한번 발치해가지고 출처도 적어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귓가의 수시가 속살거려. 육광탈은 나의 얘기. 육광탈 뭔지 아세요? 육광탈의 시어의 의미는 수시 6개를 다 망하는 것이 육광탈이라고 합니다. 육광탈은 나의 얘기. 수험생이라는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준의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의 포근이 담긴 원서 접수증을 받아. 수시가 얼마죠? 한 6, 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원서 접수증을 받아. 학생부 자소서를 끼고 늙은 선생의 첨삭을 받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1, 2학년 내신들. 하나둘 죄다 망쳐버리고. 나는 왜요바라. 나는 다만 홀로 원망하는 것일까. 수시는 붓기 어렵다는데. 원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육광탈은 또한 너의 얘기. 창밖에 수시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이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수능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하며 잡은 최초의 악수. 수능미만 잡고. 여러 가지 내포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시가 아니고 여기 오르비 문학집에 나온 거래요. 수시대 정시를 좀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 1학년 학생들 잘 들으세요. 1학년 1학기가 끝났고요. 여름입니다. 만약에 1학년 1학기 때. 1학년이라고 합시다. 1학년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이 겨울이 됐습니다. 지금 2학년 학생들이 벌써 다 끝난 상황이죠. 1학년이 끝난 상황에서 내신이 3등급 이하라고 쳐봅시다. 이 3등급 이하라는 학생이 만약에 수시 예를 들어서 학생부 전형 내신 전형이죠. 이 학생부 전형으로 이 스카이를 가려고 합니다. 갈 수 있을까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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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특히 학교에서도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도 만약에 알려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애들이 내신을 포기하겠죠. 그것 때문인데 스카이를 내신을 가려면 일반고에서는 최소한 1.25등급 1.3등급 안은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선생님 저희 학교 선배는요. 1.6등급인데 스카이 갔는데 라고 한다면 그 학교는 아마 조금은 좋은 학교 외로 시작하는 학교는 아닌지 과로 시작하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자립형 사립구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솔직히 대학에서 우리 산불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산불정책이 뭐냐면 첫 번째 본고사가 있고요. 두 번째 기부입학이 있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뭡니까? 고교등급제예요. 문제는 대학에서 암암리에 고교등급제를 하고 있다는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방에는 안 좋은 고등학교와 서울에 있는 과학고를 비교했을 때 서울에 있는 과학교 1등급과 지방에는 안 좋은 학교 만약에 예를 들어 서울의 과학고 3등급과 지방에 안 좋은 학교 1점 몇 등급을 거의 동일하게 본다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대학의 입장은 이해는 갑니다. 아무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문제는 왜 내신 3등급 이하가 수능 때까지 만약에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정말로 정말 미친듯이 얘가 완전히 환골털퇴해서 그 다음 전교 1등을 막 했어요.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래도 뭐야? 1.3등급이 되기 힘들다는 거죠. 전교 1등을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그럴까요? 혹시 아세요? 왜 그런지? 내신은 무적이라는 거죠.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요.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30% 반영 2학년 때 30% 반영 3학년 때 40% 반영하는 대학교가 있고요. 심지어 정말로 좋은 학교는 패자부활전을 좀 패자를 부화시키겠다고 해서 2, 3, 5로 하는 학교도 있어요. 얘가 더 많죠. 얘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것들을 딱 하듯이 2, 3, 5로 하더라도 2, 3, 5로 하더라도 3등급 이하가 스카이 가기는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적이 갑자기 겨울 방학 때 얘가 변신을 해서 정규 1등이 되기도 만만하고 된다고 하더라도 2학년 때 2등급이 될 것이고요. 3학년 때 정말 열심히 해서 1등급이 되겠죠. 정말 1.0으로 다 깔더라도 정규 1등이 되더라도 쉽지가 않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금 2학년 1학기가 끝난 상태겠죠. 2학년들은 만약에 2학년 1학기가 끝났는데 내신이 3등급 이하다. 여러분은 내신으로 스카이 스테이 고파요. 답이 안 나와요. 선생님이 그러면 내신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내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또 하나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선생님이 이제 강남에서 수업을 하고요. 지역에서 수업을 많이 하는데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냐면요. 3학년 1학기가 지금 끝난 상태인데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요. 언제부터 공부하냐. 3월부터 3월부터 5월달에 대체로 마지막 4월달에 보죠. 5월까지 2달간 다 내신에 오르는 애들이 꽤 많아요. 어쩔 건데 여러분 어차피 안 되는데 심지어 어떤 학교들은 이런 것도 해요. 뭐냐. 1학년 때 딱 끝난 다음에 1학년 딱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정규 30등까지 모아요. 정규 30등까지 모아서 얘네를 특별반을 운영합니다. 전 이거 진짜 봤어요. 특별반을 운영해요. 왜 운영할까요? 얘네 키워야 되거든. 얘네 키워야 하고 잘해갖고 잘해갖고 내신으로 대학 보내야 되거든. 그런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2학년 학생들 잘 생각해 보세요. 3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신이 중요해. 내신 끝까지 잡고 있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학교 수업에 집중시키려고 하는 거죠. 솔직히 미안한데 미안한데 만약 내신 4등급이 2학년이 끝났어요. 2학년 1학기 때문에 4등급이 미안하다. 여러분은 뭐야? 내신에 올인해 봤자 완전히 희망이 없는 점수예요. 내신 올인해 갖고 만약에 3학년 1학기 때까지 3등급이 됐어요. 내신 3등급으로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 조교 중에서 그냥 지역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에 1.2등급 1.4등급 조교 중에서 1.2등급 어디 갔을까요? 스카이 갔을까요? 못 갔어요. 어디 갔을까요? 이대 갔어요. 물론 이대가 안 좋은 대학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얘 거의 전교 3등 안에 드는 애예요. 정말 자랑을 내죠. 1.4등급 그렇죠? 저한테 가장 오래된 조교예요. 얘 학생부로 어디 갔을까요? 시립대 갔어요. 시립대 동대 이런 데 붙었어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내신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선생님 저는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스카이 갈 줄 알았어요. 라고 했지만 생각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왜? 고교 등급제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자 그럼 내신적 포기할까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순시정지가 있는 상황에서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수시 다 포기하는데 아니죠. 종합전형이 있죠. 그럼 종합전형이 뭐 해야 됩니까? 비교과 해야 됩니다. 어떡하지 얘들아? 비교과 준비되어 있니? 안 되어있는데요. 비교과는 대체로 어떤 애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내신이 좋은 애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학교에서 내신 좋은 애들한테 상을 줍니다. 안 그럴까요? 학교는요. 무조건 스카이를 몇 명 보내냐? 서류랜드학에 몇 명을 보내냐? 고등학교의 평가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의 어깨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 반 아까 했던 애들 걔네 위주로 비교과도 진행이 되죠. 선생님 전에는 비교과도 없고요. 내신도요. 3등급 이하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고3들 물론 늦은 감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솔직히. 그럼 고3들 뭐 해야 될까요? 당연히 뭐 하셔야 됩니까? 고3, 고2, 고1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고2 때까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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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공부를 안 합니다. 80% 이상이 그럼 뭐만 할까요? 죽도록 내신만 하는 거죠. 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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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가 정말로 이제 80%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내신 아니면 난 대학 갈 방법이 없어. 미안하지만 어떡해? 학생분은 별로 늘지 않았어요. 종합전형이 많이 늘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신 말고 종합전형 말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밖에 없을까요? 논술 또 뭐예요? 수능밖에 없어요. 제발 부탁인데 고1, 고2 때부터 논술과 수능 공부하세요. 그럼 장담하건대 여러분 여러분이 무시했던 담임 선생님한테 스카이 합격증 들고 갈 수 있다고. 널 어차피 내신으로 안 되라고 했던 선생님한테.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 하냐면 여러분 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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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다 대체 한 번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은 건 선생님이 오늘 3교시에서 수업을 했는데 재수생들한테 좀 많이 물어봤어요. 너 왜 여기 왔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학년 1학기 때까지 얘는 내신이 다 등급이었어요. 1학기 때까지 죽도록 죽도록 내신만 했대요. 그리고 결국은 다 실패한 거죠. 육광탈 당한 거죠. 여러분 고1 여러분 고2 여러분 특히 고3도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수능 좀 남았어요. 준비하십시오. 아셨죠? 이 얘기를 꼭 해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제가 TCC를 이렇게 더운 날 찍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1, 고2 학생들 여러분 선생님 지역학원 가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저는 대치동도 가봤고요. 대치동도 해가지고 반포 이런 강남 지역과 또 다른 지역들이 있어요. 학원이 많은 지역에서 평촌, 평촌, 중계 선생님이 이런 데서 다니거든요. 지금 학원을 어머님이 다 나오십니다. 오십니다. 한 100명 정도 오지만 오시면 어머니한테 뭐 물어보냐면요. 국어학원을 지금 보내고 계신 분 그분들은 대체로 예비 고3 고3이 되는 어머니들이에요. 국어학원을 보내시는 분들 하면요.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달냐면 강남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거의 90% 이상이 국어학원에 보내고 있어요. 5월 국어인강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평촌, 중계 이런 데 가면 50%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신 위주의 학원이 아니라 수능과 내신을 같이 해주는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인강에서 수능과 내신을 모두 다 같이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고1, 고1 여러분은 특히 더 고3도 마찬가지고 신경 쓰시고 특히 국어 신경 쓰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마지막에 꼭 해줄 말이 있어요. 이름도 좀 굴굴한데 로런스 굴드 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성에 있어서 기회가 적은 것은 아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누군가 붙잡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까지 그 기회는 잠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기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아니 기회인지도 모르겠죠. 비록 재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휘어잡는 의지가 있는 사람 앞에서는 도리어 건설적인 귀중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 뭐다? 기회죠. 그렇죠? 여러분 기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3이 되기까지 아니면 수능을 보기까지 철저한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쉽게 쓰여진 수시가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